무조건 산미가 센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모욕을 받는 느낌 같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아메리카노는 어느새 투샷이 기준이 되었거든요. 사소한 거 한두 개만 바꿔도 여러분들의 아메리카노가 정말 맛있어질 수도 있다면요. 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얼마 전에 체인점 아메리카노 거의 30자 이상을 동시에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하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거의 두 번째로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되었는데요. 그 영상에 굉장히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었습니다. 편집자의 진심이 느껴진다. 개웃기다. 이 영상은 떡상 예정입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라고 제가 얘기했었고 안녕하세요. 10% 커피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신 커피포스트 채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이 영상에는 업체분들 진짜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옛날부터 스타벅스 맛없다고 생각했는데 비싸기만 인기 없는... 아 예...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감성 커피 담당자입니다. 커피 맛집을 잘 알아본다는 소문도 꼭 찾아왔습니다. 저희 커피도 맛있는데 다음 리뷰에 감성컵도 기억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라떼에도 감성컵을 넣었는데 굉장히 엄청난 결과를 얻었었죠. 이 영상이 아마 인기가 많아졌던 이유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체인점들의 아메리카노 맛을 제가 먹어보고 비교를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체인점들의 아메리카노 맛을 보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것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많은 커피를 동시에 놓고 특히나 아메리카노를 동시에 놓고 맛보는 경험을 한 사람이 잘 없을 거거든요. 제가 이 컨텐츠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사소한 거 한두기만 바꿔도 여러분들의 아메리카노가 정말 맛있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농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커피를 쓰고 아무리 수출을 잘해도 사람들은 농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30가지 커피를 놔두고 테이스팅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크게 감지되었던 커피가 연한 커피들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아메리카노는 어느새 투샷이 기준이 되었거든요. 투샷이라고 하면 18g 정도의 원두를 써서 36g 정도의 에스프레소를 만들어내는 즉, 예전 시대에는 원샷이라고 불렀던 이거의 반 정도 쓰는 원두가 한 잔이었다면 지금은 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메리카노의 표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표본에 비해서 연한 커피들 저가형 커피들인데 양은 많고 샷이 하나가 들어가는 커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커피들은 저뿐만 아니라 누가 마셔봐도 그 차이를 느낀다는 것이죠. 들어가는 원두의 종류, 추출의 실력보다 무려는 만큼 들어갔는가 내가 쓰는 잔의 크기에 비해서 얼음이나 물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물과 커피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모든 것의 우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잘 조절해도 여러분들의 커피는 훨씬 맛있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타겟이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커피 전문가들이 많다면 조금 더 진한 커피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요. 손님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보이차 같은 커피를 원하신다. 그러면 커피를 조금만 연하게 만들어도 훨씬 더 커피를 편하게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량도 카페의 철학이고 컨셉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예상을 못했었는데 가장 아쉬웠던 게 어떤 아메리카노의 금속 같은 향이 나는 거예요. 금속. 이게 사실 저는 금속 같다고 느끼는데 일반 사람들이나 커피를 오래 하신 분들은 원두 묵은 향처럼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향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오래된 그라인더. 핸드밀을 통해서 추출했을 때 이런 맛들이 나왔었거든요. 즉, 그라인더에 묵어있는 이런 원두들이 잘 청소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향들이 커피에 배어있다는 것이죠. 카페로 예를 들자면 그라인더 청소가 많이 안 되어있다던가 그라인더 안에 잔량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추출에 들어갔다던가 머신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던가 샤워스크린에 보면 생각보다 오래된 원두들이 묻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청소되지 않았을 때 아메리카노에도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아무리 좋은 원두를 쓰고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로 모든 것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메리카노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나 기본적인 관리들을 해야 되고 바리스타들이 아침에 한두 잔 정도는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 댓글에도 꽤 있었었는데요. 카페 입장에서 산미를 조절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료나 로스팅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산미 없는 커피 로스팅이 굉장히 강하게 된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을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커피 비싼 커피를 써도 너무 강하게 벗겨진다면 조금 평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세하지만 약간의 산미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느낄 정도의 산미는 변별력 때문에 좋은 아메리카노가 요즘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커피를 고를 때 산미가 기준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들이 사실 스펠이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 만한 커피는 어떤 것일까? 대중적이면서도 변별력 있는 커피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아메리카노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난하고 대중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커피들은 대체로 평범할 수가 있습니다. 마시기 편하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발음을 나타내기면 어떤 한 가지 포인트가 약간의 신맛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카페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은 무조건 산미가 센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미가 센 커피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는 커피이고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좋아할 만한 커피는 회색 추출이나 이런 것으로 조절하기는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페 사장님들이라면 커피를 선택하실 때 중간 배전 정도의 로스팅 포인트를 가진 커피를 일단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스타벅스처럼 너무 새까맣게 로스팅된 것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취향 차이이긴 하거든요. 누군가는 과일 향을 좋아하고 누구는 과일 향이 나는 것을 복도로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가성비 좋다는 표현도 쓸 수도 있고 원재료가 좋은 것을 쓴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메리카노의 좋은 재료의 특성이 약간이지만 티날 수가 있다면 좀 좋은 아메리카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준점을 세우고 맛을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것은 생각보다 한국 프랜차이즈의 아메리카노에서도 재료의 특성들이 좀 드러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강하게 벗겨지면 저 같은 사람은 차이를 잘 구분을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재료 중에서 티가 날 수 있을 만한 게 에티오피아 커피였습니다. 신기한 게 그 많은 체인점들 아메리카노 중에서도 에티오피아 커피의 퀄리티가 좋은 곳들은 그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듯이 제가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에티오피아일 필요는 없지만 좋은 아메리카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재료의 퀄리티가 아메리카노에 약간은 드러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정말 저가형 블렌딩에는 에티오피아가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커피는 전체적인 스페인티 커피 시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렇게 비싼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납품을 하는 일반적인 블렌딩에는 상당히 비싼 재료에 속한단 말이죠. 제가 맛봤던 모든 체육에서 가장 좋았던 아메리카노 블렌딩에 들어가는 재료에는 브라질이 30% 정도 에티오피아 커피가 20% 콜롬비아가 20%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커피들이 들어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커피가 25% 들어가고 그것이 아메리카노에 티가 난다면 상당히 좋은 커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무조건 이 비율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카페를 하고 계시다면 카페에서 쓰는 원두를 선택하실 때 좋은 재료를 보는 눈이 조금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커피를 드실 때 무조건 이건 내 취향의 커피고 내 취향이 아니면 안 좋은 커피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건 좋은 재료가 들어가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커피 소비하는 것이 좀 더 스마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커피에서 느껴지는 맛들은 어떤 향인지에 따라서 지배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커피보다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하게 소비할 수 있는 좋은 아메리카노라는 틀으로 봤을 때 제가 이번에 다 맛보면서 크게 몇 가지 계열의 향들이 있었어요. 크게 카트 회고리를 나눠보자면 견과류 같은 느낌이 나는 커피 아니면 완전 시리얼 같은 느낌 초콜릿한 느낌 그리고 약간의 과일 같은 것들이 스쳐지나가는 커피 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커피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고소한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아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소한 커피를 좋아해요. 신만 나는 커피는 싫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싼 꽃향기와 자스민, 오렌지 그런 과일 향들이 나는 커피를 들여본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반응 중에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와 이 커피는 정말 고소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사실 커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좋은 커피를 준 건데 고소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는 극찬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모욕을 받는 느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커피를 이런 센서리, 커피 향들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소하다는 말이 굉장히 극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소한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커피의 종류를 너무 한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스민 향이 나고 과일 향이 나도 여러분들의 취향에 굉장히 잘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농도로 마시기 편하게 잘 추출된 커피는 여러분들의 입에는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커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고소하다는 표현이 커피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모욕일 수도 있냐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싼 커피 중에서 하나인 브라질 커피가 대표적인 향과 맛이 고소하다는 것이거든요. 즉, 견과류 같은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고 우리는 이제 좋은 커피 판다고 할 때 100% 아라비카다, 스펠알디 커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100% 아라비카가 아닌 로브스타 분종 그쪽에 있는 커피들의 특징이 파콘 같다거나 시리얼 같다거나 이런 향들이 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좋은 커피에 고소하다고 표현하는 게 커피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소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은 재료의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싼 재료의 커피를 똑같은 가격에 드시겠습니까? 즉, 견과류 향이 노트에 많이 들어가는 커피들은 브라질이나 로브스타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꽤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적과 가격, 내가 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따라서는 충분히 잘 설정된 커피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로브스타도 있고 좋은 브라질 커피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메리카노를 구매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추천드리는 맛은 초콜릿한 맛.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콜릿한 느낌의 베이스로 해서 약간의 과일이 스쳐서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격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커피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커피를 한번 카페에서도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프랜차이즈들의 커피들을 맛보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순전히 이건 또 제 생각이긴 합니다. 일단 농도가 정확하게 맞춰져야 됩니다. 정확하다기보다 그 매장에서 타겟으로 하는 것을 맞춰져야 되겠죠. 너무 연하다거나 너무 진한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가장 강하게 느낍니다. 이 커피는 다르다는 것을. 근데 그게 좋은 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청결이하거나 원두가 너무 오래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매장의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산미가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산미가 너무 강하게 되면 그런 커피를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커피인지 아닌지도 의심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산미가 강했던 커피가 높은 순위에는 올라갈 수가 있었지만 이게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산미 센 커피를 좋아할 것 같다거나 한 생각은 저도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노트에 초콜릿이나 과일 같은 노트가 조금 들어가 있으면 좋은 커피의 가능성이 있다. 좋은 재료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벅스보다는 약간 약하게 로싱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지면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은 품질의 커피를 이해하는 것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카페에 더 좋은 아메리카노가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